잘 먹었지 목마스한 남편 아 왕장 왕장 이거 뭐야? 뭐야? 눈쨍이니 눈쨍이니 하는데? 어.. 눈쨍이니 눈쨍이니만 해? 아 그래요? 아 왜 날 찾아와 아 왜 날 찾아와 저기인 줄 알았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젊은 곳에 가요마스 아 너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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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갑니다 아 두 명 보자 두 명 보자 두 명 보자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아 네 어 두 명 보자 잠시만요 잠깐만요 아 얘 안빠졌네 아 미치겠다 안돼 와우 무슨 야 뒤질래 아 제닉스였구나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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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명 저기 한명 담벼락 한명 저 차는 복어먹으러 가는거 같은데 오오 레이선데 세명이 있는데요 사은인가 어 그렇네 세명이네요 4명이였네 나 있는 곳에 아 한명밖에 갱스인거에요? 네 아 안보여 어 예지 돌아오는데? 논쟁이님 제가 구하러 갈게요 얘 어그로 끌어 제가 구하러 갈게요 가둬X인거아니 예지 뭐야 잘 맞지 야 목맞한 남자 아 왕자 왕자 얘 뭐야 뭐야 눈쟁이님 눈쟁이님 하는데 어 눈쟁이님 눈쟁이님 하네 아 그래요? 뭐지 뭐지 아 왜 날 찾아와 그러니까 저긴줄 알았잖아요 뭐야 템 내 아이 감사합니다 소중한 곳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템 좀 좋은건가보네요 어머 논쟁이님 제가 구하러 왔어요 옙 여기 세명 있어요 아 그래요? 그럼 이만 아 차 구하셨구나 너도 먹고 왔다 간건가? 어 차 소리 이쪽으로 가요 보기 체크 어 뭐야 이쪽으로 오는거야? 멈췄는데요? 한국 한국 근데 한국 서비잖아 어차피 한국 근데 한국 서비잖아 나만 안보이 나만 안보여? 나만 안보여? 뭐야 대한민국 주지 저 절 절 어 저박자로 저 파진 대안에 있는거 같은데 저기 있구나 거의 에임이 땜번쯤 위치 모르겠지 아니 아니 어머어머 여기 있어? 나 봤네? 어떻게 봤대? 나이스 피 먹을게 없다 어 고마워 바다! 응 바다 같은데? 애매하게 바다 같은데? 애매하게 바다 같은데? 어 애매한데 아주? 어 그러니까 다리 꼭대기가 걸릴라나? 어 여기 발 앞에 척 헐 아 비 먹어야 발 앞에 척 여기 언덕에 그분 지금 뒤에 없어요 어 그렇네 뭐지? 그 쏜거 지금 쏘신거에요? 아니 저거 오토바이 지나가는 송건데 튕긴거에요 아아 보급 떨어졌어요 일단 아 눈이 침침해서 안 보인다 아 나 단발이 없구나 아 나 단발이 없구나 아 보급 다리 밑에 떨어졌네 어 내 차 뒤에 한명 내 차 뺏었어 차 뺏겼어요 아 저 차 있어요 어 그리고 앞에 저거 한명 더 있어 네 차 봤어요 차 말고 요 앞에 저거 한명 더 있어요 네 두명 봤어요 언덕 봐줄 수 있어요 여기 여기 왼쪽에 한명 있어요 이쪽 한명 네네 네 둘다 봤어요 근데 내가 보긴 봤는데 저거 쏠 수 있을까? 쏴.. 쏴 주실 수 있어요? 근데 좀 멀어요 올라가셔야 될 것 같아요 한대 한칸 위로 가도 될 것 같은데 그래요? 네 앞쪽에 안보여가지고 아니 다들 보급 먹으러 와나봐 근데 자리가 너무 안좋아 그 앞쪽으로 이동하면 가볼까? 바로 수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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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수풀 오른쪽 수풀 오오 그렇네 오 변태같은 놈 조금만 붙을게요 아 나 옆에서 응원하면 되나 어 뭐야 오 뭐야 어 매미사고 기절 저기 발 쏘는데요 거기 스파이 맞겠다 어 바로 앞에 나 발 쏘는데 여기 3명 있어요 진짜 이게 뭐야 진짜 이게 뭐야 그리고 건더편 눈뜬 사람 있어요 지금 어제 방금 앞에 있었는데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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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럴 줄 알았어 여기 여기 없는데 쟤 또 뭐야 걔 뚝 뺀 게 없어요 그냥 한 대 퍽 치면 돼요 나이스 어어 한 대는 아니네요 무슨 매미사고가가 이제 자기장 죽는데 괜찮아 이게 자기장 그렇게까지는 안 아파 버티면서 이 파티 다 닦고 가야겠다 또 차 소리 또 또 또 차 한 대 더 온다 같은 파티인가 그런 것 같은데 같은 파티인 것 같은데 그냥 이거 빼고자 가기도 하고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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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들 문제에 에이미사고가 남았다 아 군대 안돼 제발 아야야야 높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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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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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눈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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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are monster 눈쟁이 I'm monster Monster You are monster You are monster 아예 반대병까지 넘어가는게 나을거 같은데 바닥뚝 저 1평집을 먹고싶지만 저 1평집이 희망이 없다 이 앞에 차 이 1평집이 희망이 없어 먹고나면 나중에 차 어어어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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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피다는거 봐? 차 피다는거 봐라? 엄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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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차는 저거 안되어 와 벌집됐다 벌집됐다 제발 제발 오케이 살았다 일단 살았다 여기서 혼자 쏘네 엄청 많이 응 타방이 양각이 아주 그냥 야 너무 무서운데? 응 너무 타방이 적인데요 눈쟁이 빼고 18명한테 다 맞은 거 아니야? 엄청 두들게 맞네 맞다 킬 빼먹기 나이스 진짜 얌체나 얌체나 원래 플레이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얌체보단 양아치인데 오 나이스 합니다 스쿼드에서는 원래 플레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완벽합니다 근데 너무 갈 데가 없는데? 각이 너무 구리다 근데 쟤들이 아까 우리 차 쌌던 애들이잖아 응 좀 기절하시죠 좀 기절하시죠 야 잘한다 얘가 다른 파티 그니까 한 명씩 없애준 거지 전력 줄이기 야 가야되네 그것도 엄청나게 아 얘 그냥 쭉 달릴까? 내 차가 완전히 터지지 어 저기 차 땄다 방금 나이스 나이스 아 아 여기 옆에 방금 오른쪽 위에 오른쪽 위에 여기야? 차 지나갔어요 오른쪽? 차 지나갔어요 방금 차? 네 네 네 같은 팀인 것 같은데 저기까지 어떻게 가냐 펌슨 대신지요 탔다 어 내 쪽으로 오니? 어 가네 두 파티 다 갔다 이거 타이어 하나 터졌는가 보네 유에이지 소리가 두 개 정도 터진 것 같은데 그런가 하나 아무튼 터진듯 응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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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방금 달리고 있었다 아 어 저 있다 응 아 씨 소음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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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우는 거 봐 안 쏘는 게 좋아 이거 안 쏘는 게 좋아 응 맞아 맞아 두 파티 싸우는 거라서 소음기였으면 제가 쐈는데 저 불 막 번쩍 번쩍 안 죽었어 안 죽었어 두 파티 아직 안 끝났어 응 아무아 어 뭐야 이거 또 옆에 있다 오른쪽 저 있다 저 있다 아 저기도 싸우네 오른쪽은 카고팔이야 양쪽에서 싸우는데 덜덜덜 덜덜 덜덜 너무 무섭고 아니 양가구인데 누워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누워있어야 안 보인다 아 저 누워있네 잡고 싶은데 어떻게 돌 쪽으로 어 두 파티 다운이다 클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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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 왼쪽으로 갔어요 응 거기 돌지 응 저 있다 저걸 먹느라고? 어 이걸 먹너가 아파텐데 여기다 파티 아니야? 쟤 주져도 될 것 같은데 어 어? 두 명이야? 아 아까워 한 대만 더 아 너무 힘든데 어 각이 너무 많아 여기를 다 져줘야 돼 이게 소연기도 아니고 지금 보정기라서 그냥 쏘면 보이니까 그냥 쏘면 보이니까 쟤도 자기장 안에서 못 먹고 있네 쟤도 자기장 안에서 못 먹고 있네 야 또 평지야? 아마 비행장하고 반대편 눈선 쪽에 있는 것 같은데 응 아 극혐이다 연막불을 준비해놔야겠다 야 이거 도로 넘어가야 돼 와 와 저쪽은 그나마 눈덩이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와 저쪽은 그나마 눈덩이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두 명? 거의 망했는데 이거 두 명이서 나보고 있는 거 봐 뭐 던지는데? 세 명이네 저기 어집 저거 안 닿아 다 달린가요? 아이고 나이스 갈라이팬 나이스 갈라이팬 나이스 갈라이팬 나이스 갈라이팬 아 아 여기 연막불을 위해서 와 진짜 좋다 이게 이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어 아프다 와우 와 미쳤다 제발 제발 빨 수 있게 매줘 제발 씹시오 오케이 나이스 여섯 명? 다섯 명? 아 아 아 진짜 너무 무섭다 잘했다 근데 와 16킬 3등이라 너무 무섭다 아 진짜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야 꺼져야죠 град care 정빌 도포 까지 으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